이데일리 TV입니다. 인터플렉스, LS 일렉트릭,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KG케미칼, 빙그레, SK머트리얼즈, 펄어비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BH, 랩지노믹스, 어보브 반도체, 일진다이아, YG엔터테인먼트, DIT, 광명전기, 아이마켓코리아까지 올라왔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CS윈드, 디오, 대원미디어, 삼진엔랜디, 그리고 에이스토리, SNS텍, FNF까지 올라왔습니다. MTN입니다. 송원산업, 한전기술, 셀트리온제약, 노무바이오, 한익스프레스, 그리고 이화전기, DIC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오늘 입장에서의 관심주 흐름은 어떻다고 분석하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추천하신 전문가들 보니까 골고루 추천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여름에 또 이슈될 종목들이나 또는 앞으로 이제 이벤트성으로 나올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추천을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 중에서도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세 종목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종목, 빙그레입니다. 어저께까지 또 전국의 장마가 끝났다고 그러죠. 어제부터 폭염이 오늘 또 한 35도, 40도 가까이 이렇게 체감온도 40도 가까이 넘어갔는데 오전 이른 시간도 덥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덥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면서 계속 그냥 에어컨만 들어놨는데요. 오늘 또 중복입니다. MC님 오늘 뭐 삼계탕이라도 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저도 백밤만 먹고요. 저녁에 먹으셔도. 저녁에 드시죠. 맛있게 좀 저녁에 챙기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바나나 우유, 그리고 요플레를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이나 또는 기타 제품으로도 좀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유명한 브랜드는 투게더고요. 여러분이 잘 듣기 어려운 프리미엄 또 아이스크림은 끌레돌이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여기다가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효유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제품에 대한 매출을 보니까 바나나 맛 우유나 발효유, 커피가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고 호조를 보이면서 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우리 바나나 맛 우유는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졌죠. 한류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도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올해 어제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부터는 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전자제품 관련 주, 선풍기 관련 주인 신일전자부터 해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관련 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월 달이죠. 해태 제과가 가지고 있던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간구도죠. 롯데 제과도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고 있는데 롯데 제과보다 마켓 시회가 더 높습니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빈과 업체가 업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여름이 시작되면서 빈과후 매출이 7월 달에 특히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1위 기업인 빈그레가 작년 대비 무려 20% 이상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50, 한 2일, 4일 동안 비가 내려서 아이스크림이 조금 안 팔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금연이 덥다는 얘기죠. 6월까지 매출은 전년과 동일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8월 이후에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매출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아이스크림 주고 돈 주고 사는 것보다 무인 판매기에 가서 돈을 집어넣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사 먹는 무인 판매기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2017년도에는 880개였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기점이 작년에는 무려 한 3,600개, 금년 4월까지 4,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무인 판매점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보통 소매점이나 일반 마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죠. 판매를 하고 있는 게. 그런데 무인 판매점 같은 경우는 양이 한 번 받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빈근에 올 여름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다행히도 주가는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한 700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을 해주면 6만 2천 원 정도 매수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이제 장기기로 보시면 7만 5천 원 정도. 지난 금년 4월 2일날도 급등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이슈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한 7만 5천 원 정도 목표 잡으시고요. 중장기도 괜찮습니다. 목표 도달하면 비중을 50% 줄이시고요. 5만 9천 원을 이탈시는 한 번 더. 5만 9천 원을 유지 못하면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챙겼다가 손절매 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그레지면 1%대 약세입니다. 6만 3천 원대인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서 그런가요? TV 광고도 또 재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올 여름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성수기를 맞아서 맞춰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 만에 7년 만에 재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아이스크림 또 오늘 사 먹어야겠네요. 중복이니까. 저도요. 자 매수과 6만 2천 원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BH는 이 회사는 이제 연성회로 급한 FPCB라고 그러죠.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FPC뿐만이 아니고 LCD 모듈 또는 이제 PDP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FPC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PCB 제품 만드는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런 요즘 스마트 제조업체들이 접히는 폰을 만들죠. 일명 폴더블폰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삼성전자, 애플이 양강 구도로 폴더블폰 시장에서 막상막한데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게 말씀드린 BH가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중소용 유기발광 바이오 OLED라고 그러죠. 이 다이오드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 OLED용 RFPCB의 기판에 들어가는 핵심 공급 회사인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애플도 이 관련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BH가 오늘 또 약간 조정을 하네요. 단기적으로 지난 5월 이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하고 며칠 동안 조정을 해서 한 19,500원까지 오면 매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19,500원, 목표가는 지난 작년, 올해 1월 26일 날이 24,600원이었는데 한 23,000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17,0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BH를 두 번째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보셨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19,500원, 목표 라인은 2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약부화권이네요. 21,100원대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보죠. 다음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될 동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 이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원래 일진 디스플레이에서 12월에 스피너프가 됐죠. 원래 다이아몬드 소재, 정밀 부품, 그다음에 초경사업부 등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전부 다 어떤 물건들, 제품들을 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분말, 소결체 등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공동 개발로 초고원에서 고압으로 공정기술을 하고 있는 공업용 눌러 스프레스를 해서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다이아몬드 그리드, 그리고 정밀 소재, 텅스턴 카브리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매출이 좀 주춤하면서 지금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그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일사분기 때문에 약간 적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일진 복합 소재, 이름 바꿨죠? 일진 하이솔루스인데요. 이 회사가 조만간에 IPO, 상장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8월 말쯤이었나요? 그렇죠. 원래 4월 6일에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을 약해서 증권선을 제출했는데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7월 말로 예상을 했었는데 8월 달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 저장탱크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2014년도에는 현대차의 투싼, 수소전기차의 수소탱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현대차의 수소차죠. 렉소의 연료탱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거죠. 이 회사가 말씀드린 대로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 수소탱크, CNG탱크를 만들고 있고요. 이 회사가 좀 탄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1,135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도 156억을 기록을 했는데 IPO 이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가격도 지금 4만 원대,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원대 바닥을 치고 잘 올라가고 있는 중간인 것 같아요. 작년 4월 6일이죠. 차트상으로 보면 그때 급등이 나왔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IPO 상장을 하겠다, 자회사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했는데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수가격은 4만 4천 원, 목표가격은 5만 4천 원, 그리고 4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대 강세네요. 4만 6,150원인데 일단 매수가는 한 4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라인은 5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할게요. 네, 제 관심주는 오늘 코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대기업 지주사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2010년도 1월 달에 원래 코롱이 아시겠지만 섬유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화학제품, 섬유, 그다음에 의류, 피역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스피노프가 됐죠. 그래서 자회사는 코롱인더스트리고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지주사로, 금융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주사이기 때문에 상격권이나 라이센스, 광고, 부동산, 매매, 임대 또는 배당금 등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주사이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매출 규모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매출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끝나고 나서 보통 1월 달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다 재무제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코롱글로벌인데요. 코롱글로벌은 건설, 좀 특이합니다. 자동차, 무역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모듈러 산업, 여러분 조립식 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신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코롱 모듈러스를 설립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로나로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들으셨는데 음악병동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고요. 상업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린에너지 사업도 새로 진출을 해서 풍력발전 사업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자회사 중에 코롱플라스틱이 있는데 이 코롱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5만 톤의 POM 제품을 만드는 생산기지를 공장을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POM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료제품이나 또는 음용을 마시는 물이 있죠? 그 병에 용기를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고부가 제품으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고요. 코롱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항바이러스, 항균 그리고 항곰팡이 기능을 만드는 섬유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매출이 좋습니다. 이런 데는 참고하시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난 4월 9일 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조금만 더 조정을 해준다면 3만 원대 정도.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에 했던 3만 8천 원 그리고 선절라인은 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짝에서는 보압권 흐름이네요. 3만 650원 정도인데 매수라인은 3만 원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8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코롱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